해남군 읍포리 고분군에서 흙으로 만든 이동식 아궁이가 출토돼, 삼국시대 식생활의 단서가 될 자료로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이동식 아궁이 토제품은 높이의 31.6cm, 너비의 41cm, 속거리의 직경 22.8cm 크기로 그동안 가야나 신라 권역 등지에서 주로 출토됐는데,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 함께 출토복원된 5점의 유물도 물동이와 항아리, 발이 등 모두 부엌 조리용 토기로 이동식 아궁이와 조리용 토기 세트가 함께 출토된 경우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